할렐루야, 호랩산 기도의 1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호랩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충만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전한 발의 안기세 주의 진전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바래 그 귀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릎 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비법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그 귀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맘이 밤새 우리 맘이 평안이 그리스런히 past 플려 discut 우리 맘이 평안해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믿음으로 허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능히신 팔에 만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믿음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능히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능히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예수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의 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패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고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서사 나는 보혈로 흔보다 더 힘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백끗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백끗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대끝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진리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대끝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저사나는 보혈로 등보다 더 이래 스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대끝이 지키어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임차게 찬양을 위해 나아갈 때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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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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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마음을 정렬하게 등세 등세 다여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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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해 강구해 보세요 강구해 보세요 평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구해 보세요 마음을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성회 염려하십니까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대로 우리 주여 세부문하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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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주여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세를 추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장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모든 악법들과 이단과 사상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국국에 세우신 주의의 재단들이 복음 들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과 오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8년간 우리 광림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불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 기관과 부선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성전들과 선교주들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이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의 재단을 기도로 이끄신 감독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에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 앞장서 일하시는 하니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에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여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2000년 전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시간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목들을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본당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또 5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지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54절로 57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세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 호레베 성산에 오르신 모든 교우들과 또 저 남교의 또 서교의 북교의 우리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라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나바오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소년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특별한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그 통과 의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는 거기에서 아들의 이 눈을 가린 채로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거기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데 새벽 여명이 비출 때까지 그 눈 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사방에서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가운데 이 소녀는 공포 가운데 그 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긴 밤이 다 지나고 새벽 여명이 스며들 때 마침내 소녀는 눈 가리개를 벗고 이 주변을 살피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수풀 뒤에 이상한 물체가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물체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게 아니라 밤새 수풀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행여 맹수라도 나타나서 해칠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동상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인생의 밤이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인디언 소년의 아버지가 동상처럼 서서 아들을 지키고 눈을 떼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이 나옵니다 그 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우리가 이날 밤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3년간의 공생회를 마치시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예수님 사역의 최대 절정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도 너무나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밤은 암흑과 절망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절망의 밤 내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며 지켰던 인디언 아버지처럼 누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4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눌러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흑과 절망의 밤에 예수님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 암흑과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을까? 바로 그 두렵고 괴로운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 괴롭고 절망적인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두렵고 더 괴로운 밤을 지나셨는데 그 밤을 예수님은 기도의 밤으로 바꾸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라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문제와 위기를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와 위기를 아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셔서 어떠한 문제라도 물러가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아가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꿈쩍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우수아처럼 계속 기도하셔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다왕 여우사밭 아시지요? 여우사밭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갈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우와의 복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와 위기일지라도 이 허랩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여우와의 복병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어떤 문제라도 물러가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은 기도했는데도 당장에 문제가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나아가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땀방울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뭔가 죽을 힘을 다해 하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 가로뉴다가 와서 배신에 입맞춤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의 유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살기 등등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에 밤새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놀라거나 조금 더 당황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고 심착하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1절 보니까 제자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다시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문제가 물러가고 기도함으로 위기가 물러가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기도한 후에 문제가 그대로이고 위기가 여전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 문제와 위기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은혜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사영통에서 다 잘돼서 기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쁠 일이 없는데도 기쁘고 가진 게 없는데도 부여하고 벼랑 끝에 섰는데도 평안하고 나를 죽이려는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것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야간에 종종 행군을 하게 되는데 이 행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명히 처음에는 다 함께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 앞과 맨 뒤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가 하면 선두의 그룹이 휴식 장소에 도착을 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제 출발하면 그때서야 저 후미 그룹은 그때서야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진 군인들은 힘은 힘대로 들죠 휴식도 못 취하죠 밤새 허덕허덕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도 허덕허덕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허덕허덕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허덕허덕하고 인생의 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건 교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봉사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4절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물론 자기도 잡힐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냥 잤습니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되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기도가 마르는 것 기도가 마르는 것은 마치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화초를 키워보니까 한 번은 잎들이 다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전날만 해도 아주 생생했는데 하루 만에 잎들이 축 처진 것입니다 죽을 건가? 그랬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뿌리가 마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뿌리에다가 물을 흠뻑 주었더니 몇 시간 만에 다시 잎들이 다 활짝 살아났더라고요 보세요 뿌리가 마르지 않고 거기에 수분이 충분하니까 식물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마르면 신앙과 삶 전체가 마르지만 기도가 살고 기도가 충분하면 신앙과 삶이 살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호랩산 우리의 호랩산 기도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다리셨죠? 아멘하신 분들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배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줄어든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신앙 전체가 위축이 되더란 말입니다 전 이번 호랩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하시는 얼굴에서 뭘 읽었는가 하면 그분들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굴에서 읽어지더라 여러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짝 따라가는 모습이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캄캄할수록 예수님께 바짝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짝 붙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바짝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어두운 밤을 지나갈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꼬마 감자 꼬마 감자가 하루는 엄마 감자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 감자가 대답하기를 당근이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 감자가 자기가 당근이라는 사실에 정체성에 혼란이 빠져서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가출한 꼬마 감자가 돌아와서 하루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감자에게 또 물었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가 대답하기를 오이야 오이야 이번에 꼬마 감자가 자기가 오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 얘기인데요 나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확신을 갖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문제나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나 위기를 만나서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히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잡혀가시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야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과 확신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지배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제일 잘 따라간 제자인데 그는 많은 사건들과 실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5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저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정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한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정의 말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 믿음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인생의 밤에 작동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판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지배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신앙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믿음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아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탄식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이름만 하나님의 군대였지 골리아시 앞에 있습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골리아시 더 커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골리아 앞에 있음에도 그 믿음이 위축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3회상 17상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불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군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캄캄한 밤이라도 그것이 이겨지고 감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간격이 좁아지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동행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낙심치 말고 기도의 밤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와 위기 속에서라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의 큰 승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핸드북 뒤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기도하신 잔비아 선교사님 최성용 선교사님 조하라 선교사님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태중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손들고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함시보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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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